렌즈콩 렌틸콩 캐나다산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렌즈콩 렌틸콩 캐나다산 판매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갈색 렌틸콩.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렌틸콩. 영양 가득 고소한 렌틸콩으로 맛과 건강한 하루를 채워보세요. 렌틸콩은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꼬투리 안에 양면이 볼록한 렌즈 모양으로 콩이 들어있어 렌즈콩이라고도 불립니다.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렌틸콩밥. 렌틸콩으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깨끗한 지역에서 자란 렌틸콩으로 건강한 식탁. 품질 표시 사항. 렌틸콩, 원산지, 캐나다산, 중량, 1kg. 판매 가격. 렌즈콩 렌틸콩 캐나다산, 렌틸콩 1kg 7,500원, 배송비 5,000원. 렌즈콩 렌틸콩 캐나다산 섬유질이 풍부한 갈색 렌틸콩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 신바람 종룡 strategic 기본기에 переж 칭찹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작 epiderm integrity